국내산 순살 고등어 10쪽 가격은 가격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국내산 순살 고등어 10쪽 판매합니다. 국민생선 고등어 순살만 발라냈어요. 번거로운 손질 필요없는 순살 고등어 신선한 100% 국내산 고등어예요. 살아있는 활고등어 싱싱한 상태로 작업해요.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어두고 먹고 싶을 때 한 팩씩 꺼내두세요. 보관하기 쉽고 위생적이고 먹기 좋게 1팩에 딱 이쪽씩 포장했어요. 국내산 순살 고등어 10쪽 제품 정보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국내산 순살 고등어 10쪽 판매가격 29,9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3세트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국내산 순살 고등어 10쪽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